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된 혐의는 오로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미수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경기도청의 충남도연맹. 제주에서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선례는 아마 전도할 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까불면 죽을 수도 있다. 의심스러우면 그냥 발부하는 겁니다. 한 사람 눈에는 이미 범죄자로 보인단 말이죠. 교도소 안에만 징역이 아니다. 사람이 밖에 나와도 그런 징역 안에 살고 있는 느낌. 수사관들이 이런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오는 압수수색 장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의 하나입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청구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해서 발부하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서 2022년에는 39만여 건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체포나 구속영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압수수색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PD수첩이 짚어봤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올해 38살의 심권욱 씨. 그는 두 달 전 겪은 황당한 일을 PD수첩에 털어놨습니다. 11월 28일이었어요. 이제 한 저녁 5시가 좀 넘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해서 이제 인터컴으로 보니까 웬 남자들이 갑자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부산경찰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경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곧바로 심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그리고 집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협박 미수. 피해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미지와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를 쫓고 있고 마침 12.6 스테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참배까지 가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좀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거 하고 이제 그 글 그 그림 밑에 글을 제가 좀 적어놨었죠. 총통님께서 다카키 마사오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결말도 똑같이 만들어드려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을 거거든요. 이 글을 본 누군가가 부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니까 대나무 숲처럼 임금융기는 당나귀 귀에 하는 것처럼 그냥 기분대로 이렇게 적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종종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들을 활용해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심 씨. 문제가 된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대통령을 해치려 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자에 가까웠습니다. 영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름. 영장에 대한 수사 대상자 검색기록.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는 분이세요? 이 집 집주인이십니다. 건물주 분. 저는 그냥 그분한테서 임대해서 그냥 사는 그런 임차인일 뿐인데 이 사람도 저랑 뭔가 관련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는 테러 집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앞서의 물건을 보면 이 사건 해약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 소유하는 흉기 및 흉기의 완성품 및 완성을 위한 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집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총기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물총.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형 같은 거 좋아해서 마트 갔다가 할인하길래 하나 샀는데. 요거 말고는 사람 대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그럴만한 무기가 전혀 없거든요. 총기류라고는 마트에서 산 5천 원짜리 장난감 물총이 전부. 경찰은 3평도 안 되는 원룸을 1시간 넘게 수색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자꾸 재차 묻더라고요. 불만은 있을지언정. 그런 사건을 자질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내가 여기다 글을 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섭했었고요.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당신이 이 글을 적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에 떨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 그 담당 수사관 얼굴도 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댓글 하나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압박 미소. 좀 충격적이네요. 더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컴퓨터로 가져갔다는 게 경찰. 경찰. 경찰이 이런 영장을 하겠다고 하면 검사나 판사가 막아줘야 되겠죠.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는 또 타기관에 신청 없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권욱 씨의 수사를 담당한 곳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만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만약 영상을 신청했으면 그 신청서에다가 그런 필요성을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결국 다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에도 물어봤습니다. 부산지검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준 부산지방법원. 판단 기준을 물었습니다.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아마 댓글을 달았다는 한 가지 말 가지고 발부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내용이 어떤 범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상당 부분 수사기록을 통해서 아마 좀 서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은 판사가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이제 수사기록 서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액장전담판사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서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것만 가지고 보면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판단할 때는 사실상 수사기관 쪽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마친 경찰은 심 씨의 협박 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이버 회신 자료에서 확인되는 반사회적 검색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사회적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는지는. 과거에 본인이 검색했던 뭐가 문제였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네요. 반사회적이라고 낙인 찍힌 이유를 계속 생각해 봤다는 심권욱 씨. 저도 뉴스에서 본 거지만 대통령 경호원들이 가지고 있던 실탄 중에 6발이 분실됐다는 뉴스를 저도 접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따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나중에서 이제 연결 지어보니까 혹시 내가 검색했던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그 반사회적 검색어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심 씨의 생각은 단순한 의심일까. 이종찬 변호사는 의뢰받은 사건 때문에 인터넷에 총포류 관리법을 검색한 뒤 용산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탄이 지금 용산에서 분실이 된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022년 5월에 당신이 총포류 관리법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던 사실이 있다. 피의자 취조하듯이 취조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거의 이제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 마냥 확정 지어놓고 질문을 하는 태도였어요. 대통령 집무실 주의를 경비하는 100일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됐고. 2022년 5월 대통령실 100일 경비단에서 발생했던 실탄 분실 사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실탄 등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이들의 신원을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파악했던 겁니다. 경찰은 적법한 절자였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는 게 일반 국민들이 평생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된 거잖아요.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 포털사이트 압수수색까지 벌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피디님 또 군대는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사실 한 피만 없어져도 사실 안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만큼 위험하고 나라 목숨하고 직접 결보되니까 그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이게 타찰의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저도 경찰관 입장에서 쉽게 충분히 나쁘다는 부분이고 이해는 하는데 구속영장은 판사가 수사 대상자를 불러 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심리 절차를 거쳐 발부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같은 강제 수사에 속하는 압수수색은 심리 절차 없이 오직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압수수색이 막힌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테고 이 때문인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 일부 기각을 포함하면 무려 99%에 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강제 수사라서 기본권 침해가 큽니다. 이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눈 뜨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수수색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들이었습니다. 영장집행으로 오시면 협의 대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영장집행으로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눈빛만 봤을 때 뭔가 범죄자 집단을 대하듯이 어떤 협조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예를 들면 어떤 담당 기자들한테 미리 좀 요구를 한다든지 이미 제출을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이 같은 시각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의 집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기자 업무와 관련된 물건뿐 아니라 침실과 옷장 심지어 중학생 딸 아이의 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는 중학생 우리 딸이 쓰는 방이다 그리고 뭐 장롱도 이제 뒤지는데 여기는 우리 집사람들 옷만 있는 곳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잠깐 보겠다고 해서 파라 그러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장롱에는 손을 넣어서 이렇게 뭐가 있는지 찾고 걔가 10년 전에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 노트북 연의가 열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하여튼 뭐가 고착이 됐는지 이게 열리지도 않는 노트북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뭐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간 뉴스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뉴스타파 한모 기자, 심표,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그런데 그걸 보는데 아 지우기가 좀 많이 힘들겠구나 아 그래도 나는 한모 기자네 저렇게 이름이 저렇게 나가면 저 괜찮나 뭐 이런 봉지욱 기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려고 집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딱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비상계단 쪽으로 이어지는 문을 쓱 열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검찰 수사관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왜 오신지 알겠고 제가 지금 애를 일단 데려다줘야 하니 애가 학교에 늦었습니다. 저랑 같이 갔다가 애만 데려주고 와서 압수수색에 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저희 6학년 저희 딸아이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오전 8시 반경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9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절차상 위법해 보이는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는 다친 상태에서 폰을 줬는데 조금 있다가 제 폰을 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수사관님 폰을 어떻게 여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 옆에 골무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은 실리콘이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그렇다고 그래요. 연거뿐만이 아니고 그걸 계속 열람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계속 자기가 찍고 어디론가 보내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 언론장을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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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과 소속 기자 2명의 주거지까지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뉴스타파의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게 명예훼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사실 언론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설마 이런 걸로 강제 수사가 들어올까. 검찰이 문제 삼은 건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내보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에게 부탁해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 올랐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보도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습니다. 작년 대선 전 3월 4일 날 밤 10시 56분인가 그때 신학림 김만배 녹음 파일을 제가 넘겨받았고요. 한 10여 분 쭉 읽어봤어요. 이게 전원도 아니고 핵심 당사자의 즉석의 육성이니까 엄청난 보도가치가 있는데 취재할 시간이 일단 좀 더 풍부하게 취재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한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연락했고 박영수 변호사 측에서 온 답변은 보도를 결정한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건 인정 조우영을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내가 변호를 맡게 됐는지는 기억 안 난다 이걸 검찰 관계자 누구에게 내가 얘기를 했는지 부탁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20년 넘게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로만 강력부 특수부로만 잔뼈가 긁은 사람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사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다른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디테일하게 답을 하는 거죠. 다수의 언론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수사할 때 이른바 문제가 됐던 불법 대출, 이런 불법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장동 일당과 연루된 대출 브로커만 처벌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처벌이 안 되고 지나고 나서 한 4, 5년인가 3, 4년 지난 후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처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처음 했던 수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보도가 나왔을 시점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였잖아요.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죠.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거짓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제공자 신학림과 김만배 사이에 1억 6,5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학림 씨는 책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거래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뉴스타파는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돈 거래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녹취록 파일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주시면서 다만 김만배 씨와 이러이러한 돈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두 축을 다 고려한 다음에 보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 기자는 당시 녹음 파일엔 대화 당사자인 김만배 본인에게도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어 조작된 인터뷰로 보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박근혜 특검 임명 과정에도 자기가 관여를 했고. 뭐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최순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자기가 어떻게 조력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건 사실은 검찰이 맘만 먹으면 수사에서 김만배를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 뉴스타파는 조작된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며 1시간 12분에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했고 정부 여당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 큰 뭐냐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저는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미야. 세가 방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선거 공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언론사만 5군데.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나 임의 제출 요구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도 담당자가 아닌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언론사들의 공통점은 대선을 앞두고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도들은 가짜뉴스이며 이로 인해 수사 담당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제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검찰이 나서서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수사하겠습니다. 당사자인 검찰이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고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 명예훼손이다라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충돌의 문제죠. 공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의혹 제기나 의혹 보도를 하는 것은 현저의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은 명예훼손지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명예훼손이 나중에 가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시절 어떤 누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 제기 관련 보도잖아요. 그런 보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언론의 책무에요. 검사들이 이걸 모를 거예요. 알죠. 압수수색 당하면 힘들거든. 나중에 5, 6년 재판을 또 질질 끌어야 되거든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트라우마를 생기게 하는 거죠. 지난달 26일 또 한 번의 언론사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뉴스버스 대표의 혐의 역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 날 검찰은 이진동 대표의 자택에 이어 뉴스버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뉴스버스 대표가 김만배와 수차례 통화한 뒤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검찰발 기사도 흘러나왔습니다. 인위 제출 요구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직 기자에 이어 대표까지 구성원 두 명이 연달아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버스 검찰은 취재 내용과 취재원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3일에 걸쳐 포렌식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든 출판물이든 이런 자료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미 밖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서 한 전례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의 범위도 광범위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보도 시점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 뉴스버스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2021년 5월 21일인가 신문신고 신고하고 6월달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도 전자정보를 압수로 하려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게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져가야지 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져가려고 하느냐 실경이 있었거든요.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주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등을 다루는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담당 부서로 과거 특수부라 불리던 곳입니다. 2001년 검사로 인관해 경력 대부분을 특수부에서 보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건 전형적인 특수부 수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바로 언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이게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인상은 아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까지 들어갈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수사팀은 더 커져버려요.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여기저기 두스시기 시작하면 없는 죄도 나올 수 있어요.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현직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많은 모음을 받기 쉬워요. 검찰에서 소설을 써도 몰라요. 그 영장을 발부받으면 한 곱이 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얻어 걸리면서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컨대 불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 포인트죠. 그게 엄청난 무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칼을 휘두를 생각이 없어도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휘두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압도당하는 거죠. 외신들도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타인형이 정상적으로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요. 일단은 일본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아사히를 비판하는 일은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일거와 측근들의 각종 의혹을 고발해 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 가을부터 양평 공주 비리가 이것들은 2023년도에 명품 수수 인사개부 이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정석 검사의 본인 비리와 처남 마약 우혹 지난 3년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낸 고발장만 30여 건 하지만 대부분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사 압수색한 적 없죠.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지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또 그걸 조력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교 전 양평군수 국민의원 단 한 번도 압수색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자택도 압수색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압수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조차 경찰이 압수색 영장을 3번이나 신청했는데 무려 3번이나 기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허위 문서를 꾸며내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검찰은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번이나 반려했고 경찰이 압수품목에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신청한 뒤에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골프장 예약 청탁 및 리조트 특혜 이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정섭 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다 됐는데 기소를 안 하기가 좀 못하면 아예 수사를 안 하면 돼요. 수사 확대를 막으면 되는 거니까. 이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좋는데요.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증거를 안 찾고 증거가 없다고 하면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증거를 찾을 생각이 없으면 압수수색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소명이 안 됐다. 대상에 대한 어떤 선택 문제가 당연히 공분을 살 수밖에 없죠. 그거 있잖아요. 무슨 여신상 눈 가려놓고 판사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고 검사들도 다 마찬가지인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온정주의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고. 사회적 해악을 끼쳤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요구겠죠.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공인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주거지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이죠. 그런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건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는 더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주 지역 진보정당의 전현직 위원장과 농민의 사무총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강 전 위원장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후 제주의 지하조직을 만들어 친북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기 암투병 중이던 강 전 위원장은 16시간의 압수수색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엔 진보당 제주지역 당원 박현우 씨의 집에 국정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20명이 넘는 수사관들은 부부의 침실과 옷장, 욕실의 수납장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으니까 제 물품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물품들도 있을 텐데 구분 없이 그냥 다 수색을 실시했고요. 욕실 수색이 끝난 후에 내가 씻으려고 하니까 여성 수사관이 입회하에 씻을 수 있다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딨냐라고 항의를 수차게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제주지역에서도 11월 초에 그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발언을 했던 것들,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런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었거든요. 뭐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국정원은 박현우 씨가 진보정당 간부로서 해왔던 이런 활동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진보적인 활동들이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인데 이게 북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더라고요.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제주에서 30년 넘게 귤농사를 지어온 고창건 씨.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고 씨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80이 넘은 노모의 집까지 찾아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발차량들 129까지 다 불러서 요란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여기 자녀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간첩이다 이런 식의 소원이 다 확산되게끔 일부러 모욕주기를 한 거 아닌가. 무리한 수사라며 소환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피의 사실 공표였다고 합니다. 혐의 사실을 상세하게 언급한 언론 보도. 기사의 근거가 된 건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공소재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본지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이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통해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도 하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지인들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한 다음 그다음에 재판 절차에서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수사기법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망신주기인 거기도 하고요. 우리 검찰에서 맨날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해서 판사가 아니 무슨 증거냐고 기사 빼라고. 우리는 언론 기사를 검찰 관계자 발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조직인데 이 압수수색 영장일 땐 그걸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근거가 되거든요. 재판을 앞두고 받아본 수사기록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 중엔 언론 기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6년간의 수사기록 중에 일부를 빼고 제출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들이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조사한 바를 제출을 하면 되잖아요. 제출을 하면 되는데 꼭 신문기사를 끼워 넣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에서 북한의 이러이러한 조직이 대남공작기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취재의 출처는 보나마나 국정원일 거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을 보도했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본지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입수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기사들이 취재한 과정이나 경위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한되는 범위가 있는 건 아시죠? 그 월간 X 봤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월간 X 보고 쓰신 거예요? 예. 따로 지정하신 게 아니고? 여러 경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국정원은 피의 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3 사건을 겪은 제주도민에게 간첩이란 말은 큰 상처이자 공포입니다. 유무죄를 다퉈 보기도 전에 이미 이들에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대요. 괜히 친한 척하지 말라. 거리두기하라. 이런 얘기도. 징역은 교도소 안에만 징역이 아니다. 사회 밖에 나와도 그런 징역 안에 살고 있는 느낌들이 없잖아요. 슬프더라고요, 진짜. 70원이나 역사의 세월 속에 4.3의 조상들이 그랬는데 자식들도 후대들도까지 그 억압의 굴레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까지 당한 정규석 사무처장. 소위 말해서 털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이 있는 일입니다. 역사연합이 처음이 있는 일이거든요. 탈퇴한 분들도 계시고 황의 전화도 오신 분도 계시고 내가 후원하는 관체가 압수수색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거냐고 너무 치욕적이라고 회원으로서 탈퇴하겠다고. 10여 년 넘게 이어온 환경운동가로서의 자부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실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히 주눅들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강제수사의 중심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옮겨가면서 수사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파란 박스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36만 천여 건. 일부 기각을 포함하면 39만 건이 넘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백만 받으면 모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입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수사는 확대가 될 거고. 지난달 있었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사 제도란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판사가 수사관이나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심문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사법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영장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압수수색 사안이냐 여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어떤 대상을 압수수색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논문 등을 보면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거의 모든 주에서 이런 대면 심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법원이 한 번 여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국은 형사법에서 제가 제 기준에서는 가장 선진국인데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압수수색의 방식 절차. 몇십 개의 조문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요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권침해가 덜 하겠죠. 요건이 까다롭고. 한 해 14만여 건에 달했던 구속영장도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 2022년에는 1만 8천여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밀이 노출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수사의 편의성만 강조하는 거 첫 번째 그게 문제죠. 수사의 밀행성, 수사의 긴급성 보다 헌법상 기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헌법상 무죄추장의 원칙이잖아요.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법원이 그럼 뭐하러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삼권분림인데. 큰 추기의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그거를 판단하는 건데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다 규정되어 있는 현실이죠. 국가 권력 중에서도 거의 아주 강력한 강제수단이거든요. 무언가를 그냥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힘, 크고 강한 힘이기 때문에 더 견제돼야 되고 조심히 다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이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서 수사기관이 오히려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될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사진과 동영상, 개인적 SNS 대화와 이메일, 심지어 건강정보까지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현재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 하나만으로 수사기관의 통제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는 검찰이, 검찰의 강제수사는 법원이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수사기관, 특히 영장 청구의 주체인 검찰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는 공익의 대표자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국민의 thunder공 Sand将의 국민들이 외부acy아과 따라서за진 출신 Mark Laudan 국민들.